안녕하세요 평화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밤에 발표한 엔비디아 키노트 잘 보셨나요 거기에 무려 4000 시리즈의 대략적인 성능과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늘 뭐 얘기하는 우리 ai 기술에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딥러닝 슈퍼 샘플링도 이번에 더 개선되었고 레이트레싱도 더 쓰기 좋아졌고 연산능력도 늘어났고 이런 다양한 기술을 발표하긴 했으나 귀에 안들어오죠 제가 처음에는 그 기술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많이 발전했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반쯤 졸았거든요 왜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발전이 아니죠 어떤겁니까 가격과 성능이죠 깡성능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키노트 발표 이후 공개된 4000 시리즈의 가격과 성능은요 4090은 무려 4090 ti 대비 2배나 빠를 수 있답니다 모든 영역에서 빠른건 아니고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1599달러로 생각보다 크게 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출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4080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3080 ti 대비 2배 좋답니다 그리고 두가지 버전 나와요 16기가와 12기가 스타팅 가격이 1199달러 그리고 899달러 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자 네모장 한번 보십시오 4090이야 빅사이즈 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3만원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기존 제품이 220만원 정도 시작했거든요 그 가격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크게 안올랐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환율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가격이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흑우입니다 최상위 제품을 저렇게 판다 그러면 좀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살만하네 라고 느끼는 흑우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384bit인데다가 코어 숫자도 꽤나 늘어났거든요 기존 3090 대비 6000개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4080 보면서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딱 참았습니다 11월 중에 출시한다는데요 일단 코어 숫자가 기존 3080 대비 크게 안올랐습니다 근데 뭐 많이 개선됐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클럭도 꽤나 올랐으니까 성능이 안오를 것 같은데 256bit? 뭐 좀 이상합니다 왜 256bit지? 근데 가격이 무려 500달러나 올랐어요 원래 3080이 699달러에서 시작했죠 확실한지 모르는데 제 기억상 그렇습니다 이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허허 500달러나 올랐어요 하나 192만원부터 여러분 3080 처음 나왔을 때 가격 생각하면 99만원이었죠 그 가격의 거의 2배 정도 그리고 비트 숫자도 256밖에 안됩니다 320이 아니에요 메모리 버스가 좀 다운이 되어있어요 아 그거까진 그냥 이해한다 쳐요 근데 어 똑같은 이름을 쓰는 4080 12기가 버전입니다 11월 중에 출시하는데 코 숫자가 오히려 줄었어요 기존보다 7000코 숫자로 그리고 192bit입니다 899달러 이것도 200달러 올랐죠 하나 140만원부터 시작한답니다 지금 적혀있는게 제일 싼거 제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좀 쓸만한거 사면 한 150만원 줘야 될텐데 거의 50% 올랐죠 근데 192bit입니다 192bit는 3060급이나 1660ti 뭐 2060 이런 제품이 쓰던 그런 메모리 버스폭입니다 그래서 4080이나 이름을 붙여도 되나 싶어요 이거 4060ti 이렇게 붙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위에 것도 솔직히 256비트면 뭐 3070이나 256비트였는데 이거를 4070이나 붙여야 되는 스펙의 제품을 코 숫자도 이렇게 컷 해버렸는데 코 숫자 7,000개 컷 했잖아요 7,000개 컷 했는데 이 가게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블버드 파납니다 슈퍼나 TI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하 지금 이제 최고 시장에 그래픽카드 안 팔리니까 주가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거 커버 칠 목적으로 아래 등급을 아래 등급을 80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파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커버드 좀 아시는 분들 제 얘기에 다 공감하지 않나요 이 비트 숫자에 딱 봐도 스펙 차이 나는 코 숫자 근데 가격은 이렇게 바뀌었다 가격을 그 70이나 60TI를 이만큼 높인다 그러면 2배 3배 이상 거부감이 들 테니까 그냥 4080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80인 척 하면서 그 비용 그 또 기존 80보다 비싼 비용을 받겠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90은 90 스펙이 맞아 보이는데 80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80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보다 안 팔릴 것 같아요 에이 성전님 그래도 뭐 4080이니까 성능 폭이 다를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비용 저는 추가하고 4080 쓸 건데요 하시는 분 있을까봐 자 성능도 공개를 했습니다 넥스트 제네레이션 적혀 있는 거 넘어가고요 앞에 거 지금 게임들이 어떠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저드 빌리지예요 너무 재밌게 썼는데 아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이거 앞에 게 3090TI입니다 흰색 바가 그리고 그 옆에 건 408012기가 좀 진한 녹색 그리고 그보다는 좀 연한 녹색이 408016기가 봤을 때 어 4090TI랑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408012기가나 16기가 그렇게 클럭이 땡겨 올렸는데도 코어조를 안 늘렸으니까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죠 어셋신 크리드 발할라 이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1.5가 이 선인데 이거 딱 봤을 때 오히려 성능이 부족하거나 깊게 해봤자 1.2 정도겠죠 디비전2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이 살짝 부족하거나 아니면 동일하거나 올라봤자 1.2 더 채 안 되는 숫자 뒤에 뭐 워헤머도 있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있는데 이거 솔직히 하는 사람이 있긴하겠지만 주류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여기 있는 게임들은 뭐다 비교적 성능 폭이 크게 올라간 애들을 뽑아서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MD고 NVIDIA고 늘 그렇게 해왔죠 그 폭이 생겼을 때 뭐 깡성능 2배 정도 나온다는 건 굴한 거 같고요 그러니까 최대로 올라가는 일부 게임이나 2배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딱 봐도 그것도 4090 기준으로요 그냥 4080을 봤을 때는 기존 3090이나 4090ti와 큰 성능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뭐 DLSS 이런 거 키지 않는 이상요 보통 지원하는 게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안 키고 쓰신 분도 많습니다 물론 쓴다는 분도 있겠지만 안 쓴다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깡성능이 가장 중요할텐데 일반 게이머들한테는 그 깡성능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고 가격은 저렇게 높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 키노트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4080 기대하면서 존버를 했을텐데 아 제가 그 앞에 존버를 하라고 했던 게 조금 후회될 정도로 높은 가격과 생각보다 높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발표였습니다 자 그렇게 키노트 정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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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orinne